아 너무 재밌어! 귀여워이지? 그러니까 나 풀래지? 준비 시작! 어? 나한테 오는 거야? 나 절대 안 잡혀! 나 담아봐라! 너네 거기서! 얘들아 근데 우리 좀 목마르지 않아? 태양 밑에서 계속 뛰노니까 목마르다! 아 내 가방에 물 있어! 좋아 가자! 가방에서? 어 텔라야 수건도 있어? 응 있어 기다려봐 안돼 내 타임 트래블러 고마워 텔라야 아 물이다 여긴 어디야?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우리 방금까지 워터파크 있었잖아 우리 옷도 바뀌었어 여기 또 오게 됐네 또라니? 여기 온 적 있어? 응 여기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곳인데 내가 실수로 버튼을 눌러버려서 또 오게 됐어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야 백설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화부터 내면 어떡해 너네 둘 다 조용히 해 여기서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무사히 다 살아나면서 갈 수 없어 내 말 잘 들어? 쟤네도 절교한다 나도 너랑 절교야 왜 갑자기 화를 낼? 나도 너랑 절교야 우리 빨리 돌아가야 돼 빨리 무슨 소라도 써봐 스텔라 되게 시끄럽게 하네 금방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가면 되잖아 어?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지? 어? 안 되네? 이거 고장 난 거 같은데 오면서 뭐 잘못 만진 거 아니야?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옆에서 자꾸 까불까불 정신 사나워 하지 마 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데로 와서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스텔라 왜 다 나 때문이야 난 너가 따라 온 거지? 야 스텔라 아주 재미들렸다 여기 오는 거 아리엘이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여기 인간들끼리 오면 위험하다고 아! 아리엘에 알면 난리 나겠다 아리엘한테 일러 올라가야지 어? 잠깐만 싸움의 정원에 있네 쥐들끼리 계속 싸우면 재밌겠다 하하하하 나는 그러면 하려던 일이나 하러 가야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너네 그만해 너나 그만해 너가 제일 시끄러워 샤샤 여기에 물을 줘야겠어 아니 조금씩 조금씩 여기 정원에 있는 꽃들한테 다 물을 주고 갈 거야 묘묘묘묘묘묘 샤샤 저기서 물 주고 있네 저기 있는 꽃들한테 물 다 주려면 한 30분은 넘게 걸리겠지? 그 사이에 상점에 있는 물건들은 다 내 거다? 하하하하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네 이제 내 세상이다 빠르게 가져가죠 이제 내 세상이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내 거 내 거 다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 물건들을 어디다 놓지? 내 집에 놓으면 아리엘이 다 알 텐데 저만 곳곳이 숨겨놓으면 되겠다 난 천재야 나무 열매인 줄 알 거야 마지막은 여기 이렇게 표시해지면 나중에 기억하고 싶을 때 찾으면 되겠지? 난 천재야 지금쯤 아리엘은 찾느냐고 난리 났겠지? 아무리 찾아봐라 내 보물지도 안에 다 있다고 절대 못 찾을걸? 됐어 너네랑 있기도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누군 좋은 줄 알아? 정말 아까는 되게 기분이 나빴었는데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 아까는 꽃들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꽃들이 예뻐 보이네 희한해 저건 뭐지? 뭐지? 보물지도? 보물찾기 지도? 얘들아 여기 보물지도가 있어 보물? 오비키 스텔라보다 내가 먼저 보물 찾을 거야 내가 먼저야 얘들아 이거 봐 여기가 싸움의 정원이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싸운 거였구나 어쩐지 싸우면서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어 나도 이상했어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라 위키 나도 미안해 우리 서로 화해하자 응 근데 이거 정말 보물지도일까? 잘 봐봐 여기 보물지도야 보물이 있는 자리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좋아 나 이런 거 자신 있어 좋아 나도 여기 길 잘 알아 다 찾을 수 있겠다 재밌겠다 찾아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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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지도에선 여긴데 여기가 벤치니까 딱 이곳에 있는 건데 어 여기 찾았다 사라야 너 벌써 찾았어? 우와 대단하다 나이스 우와 어떤 보물이야 궁금해 이건 사과야 오 사과 좋아 다음 것도 찾아보자 여기가 정원이니까 음 저쪽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럭키 진짜 럭키다 난 아직 못 찾았는데 어? 저건 귀걸이잖아 어? 나 이 귀걸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음은 여기다 이번엔 내가 꼭 찾겠어 꼭 우와 우와 드디어 찾았다 우와 우와 목걸이야 우와 럭키는 어떤 목걸이 찾았다 우리 여기 있는 보물 다 찾은 것 같은데 거의?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너무 목마르지 않아? 음 물 줄만한 곳이 있어 날 따라와 여기야 다녀왔어요 어? 너네는 오비키 백서라 스텔라? 여기에 무슨 일이야? 제 송혜예요 잘못 몰랐어요 에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왜 이렇게 근심 가득한 표정이세요? 여기 있는 목걸이며 귀걸이며 다 사라져버렸어 어?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어 맞아 너네 이거 어디서 났니? 이 보물 지도에서요 이 보물 지도에서요 응? 이거 이거 악마의 짓이구만 뭐튼 물건이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너무 고마워 너네 뭐 필요한 거 없니? 은혜를 갚고 싶은데 물이요 물이요 물이랑 또 재미있는 다른 것도 줄게 물이랑 또 재미있는 다른 것도 줄게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얘들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맞아 싸우면 기분이 속상해 우리 우정 영원하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보물 찾고 우정도 찾기 대성공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